안녕하세요 난 잊어서 할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참 좋은 날씨네요 네 저희 인사드립시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Shrekies입니다 월컴 스프링 나들이 와, 나이 스프링 나들이 봄 나들이 여기가 어디야? 한강 잘 안 보이요 한강, 두 나리에요 여기는 내 마음만큼 넓은 한강이야 뭐래? 그건 아니에요 어, 한강? 한이강? 미안해요 이거 왜 우리가 오늘 한강에 왔죠 여러분? 맞아요 뭐 먹을지? 라면, 라면 먹으려고? 라면? 근데 봄 나들이, 나들이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러 왔지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씨 진짜 좋아 파이팅 너무 좋아 찬이 형 지금 풍경에 빠져있어요 약간 우수해져던 눈빛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뭐라 해야지? 회복하는 느낌 맞아요 힐링! 힐링 타임! 힐링! 여기서 근데 모자 필요한데 여러분들 저 배고파요 맞아요 우리 뭐 먹어야죠 괜찮아요 찬이 형이 있어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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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한강에서 라면이지 진짜 맛있어 치킨! 치킨? 치킨?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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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거의 먹었나 봐요 생각보다 덥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밝은 옷을 입고 왔는데 정말 밝아졌어요 네 정말 오늘 정말 밝은 비니예요 진짜 잘 어울려 핑크가 취향이신가 봐요 핑빈 취향은 아닌데요 핑빈 잘 어울려요 핑빈 팬분들께서 핑크 핑크를 입은 모습이 되게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핑크 비니가 되어 봤어요 그럼 내일도 핑크 입으실 거죠? 조용히 해주세요 핑크다 핑크 내일은 다시 다크 빈이랑 돌아올 거예요 내일 모레는요 빈 내일 모레는 I don't know 그러니까 Don't ask me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식을 먹기 위해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이 진사람이 진사람 네 진사람 한 두 명 정도가 사오는 걸로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이 어디 갔죠? 우리 공도 있어요? 네 공으로 오! We have ball 블루볼 이건 사실 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바로 여의주라고 하죠 여의주예요? 이 안을 보면 우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게임입니다 이걸로 합시다 이제 시작할 게임 안녕 강아지 강아지 볼 때가 아니에요? 저희 공 오래차기 어떠세요? 공 오래차기 공 오래차기 네 모레를 좋아요 모레뛰기기 아니 멀리차기 멀리차기 하면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창빈이 형이 갖고 오면 좋겠어요 창빈이 형이 갖고 오면 좋겠어요 형이 멀리차기? 리프팅을 하자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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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프팅 약간 제이차일 같은 거죠? 네 바로 시작합시다 이건 어려운데 이런 걸 간식을 먹고 싶기 때문이죠 오케이 꼴찌 꼴찌 한 명? 꼴찌 두 명 꼴찌 두 명 두 명이 사오기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미리 싸우자 일단 센스 있는 사람이 꼴찌 해야 되는데 꼴찌 되도 좋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카메라 볼 때 인상을 찌푸리는 게 절대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햇빛 때문에 사실 햇빛이 저희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눈부셔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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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러한 소리가 우리가 너무 눈부셔서 맞아요 핑크를 입은 창빈이 형이 너무 눈부셔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눈을 찌푸려야 돼요 아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구나 알았어요 봐요 저희 게임합시다 여러분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어우 놀래요 나이슨 대로 갑시다 나이슨? 공 다 가자 이게 잘 나오나? 동이 가벼워서 자야 될 거야 아 그래요? 잘 할 수 있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재기차기 시작하듯이 자 그럼 연습 좀 시... 아니 연습 없습니다 연습 없습니다 근데 맞다 자비로 넣었다 자비로 넣었다 자비로 넣었다 잠시만 무조건 발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머리 써도 돼 몸 써도 되죠 손 빼고 네 맞아요 손 빼고 써도 되는 거야? 손 빼고 몸 써도 되죠 축구처럼 네 네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잠시만요 일단 네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가? 잠시만요 에이 더운 것 봐 자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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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야 이거 이거 주변에서 한 번 나와줘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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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줄게요 오케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다 비켜주자 살살 타줘 살살 타줘 그동안 이현이가 형한테 뭐 싸는 게 많았나 보네 야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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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게 잘했어 잘했어 이현이 그러자 한 개 한 개 예 우리 승민이 한 개 준비 오케이 형 아니 아니야 못 써도 돼 물어보려도 돼 손만 안 써도 돼 오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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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튀기면 안 되는 거야 튀기면 끝나면 안 돼 땡에 나면 안 돼 땡에 나면 안 돼 다음 나야? 박네부터 시작 민기 우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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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가는데 직스 맞아 이거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이거 붙여주자 이거 붙여주자 할게요 백태포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두 개 두 개 아주 유력한 골치 후보예요 나도 골치 후보예요 진짜 골치 후보예요 한 입이 돼 한 입이 돼 아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하나 하나 처음에 밑에 튀기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오 두 개 두 개 오 과연 축구 좀 했다는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열 개 열 개 축하드립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축하드립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두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차리라고 네 여러분 비켜주세요 우리가 응원해줄게 비켜주자 비켜주자 감사합니다 갑니다 둘 셋 형 솔직히 나랑 비슷한을 찍고 실려 세 개 살짝 머쓱하네요 장빙이 세 개 이거 약간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맞아 아 어떡해 쉽네 형 꼴대가 세 형이잖아 저기요 대포야? 화가 나가지고 야 뒤로 갑시다 뒤로 갑시다 뛰어들어 동동국대 한 번만 더하게 해주세요 안돼 한 번만 더하게 해주세요 1번에 하던데 1번에 하던데 5, 3, 4, 4, 5, 5, 5, 6 어떻게 해 장빈이 형보다 축구 잘하네 이게 어떻게 축구야 이게 어떻게 축구야 우리 울찌기 형 핸드볼 아닙니다 10개만 할게요 다음은 10개만 뭐 하시다 뭐 하시다 1개 한 번 저는 사실 꽃띠에서 봉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답습니다! 네,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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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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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나 방금 봉에서 깜짝 놀랐다 정답이로 차버리는 센스 한 번만 기울여 줄까요? 네 너무하네 봉, 봉이, 어깨, 어깨 느낌이, 느낌 찾았어요, 이제? 느낌이야 느낌이다 둘, 셋 방사신경이 되게 힘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배 아파 뜨고 열 개만 왔어요 열 개만 왔는데, 맨날 많이 안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찬이 형, 기드세요 과연 과연 과연? 찬이 형, 근데 리프팅 되게 잘해요, 제가 알거든요 smell differently JESUS 아, 돼 알겠습니다 Let's go, can- alphabet 리프팅 잘하는 주 anarchA는 찬이 형 하나, 둘, 셋 좀 작품이 있어 하나, 둘, 넷, 넷 여덟 다홉 엮 5 5 10 13 잘하네 clearing 여러분ahu screw 14 boom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꼴찌가 세 명인데 어떻게 해요? 세 명 가야지, 세 명 가 세 명 가, 뭐 어때? 뭐가 세 명이야? 세 명 다녀오세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야 될 거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나 뽕구비 뽕구비? 뽕구비 아이스크림 사올 거면 나는 사냥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올 거면 나 그거 그 뭐야, 그 안 먹으나? 뽕구비 하자 이거 알지? 이러면 또 한 룰이지, 이것도 한 룰이지 야, 맛있게 많이 사와 맛있는 거 많이 맛있게 먹는 거 라면, 넌 사고 싶은 대로 나는 아이스크림 이런 날에는 라면 먹을 사람 라면 먹을 사람 난 라면 먹고 싶어 난 현진이 거 먹고 싶어 그러면 난 두 개 아이스크림 그럼 나랑 맛있는 거 사와 나 내 거 하는 차이 라면만 사오지 말고 맛있는 거 사와 나의 과자도 사와 나의 과자도 사와 많이 사와 아이스크림은 그 뭐야, 그 배 맛나는 마림보인가? 죄송해요 모형하시는 마림보 지금 진짜 들어가고 싶어? 형, 어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왜? 왜? 나 공 맞을 뻔했어? 응 우리만의 도짜리 타임 도짜리? 도짜리? 도짜리 안돼요, 자면 안돼요 자면 안돼요 자면 안돼요 아파, 아파, 아파 얼굴 타야 돼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여기서 자면 얼굴 탑니다, 여러분 응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도 안 보여 썸링, 썸링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아직도 가고 있어? 아직도 가고 있어? 에이, 캘뚜루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사추 넣은 거야, 이쁘다 이거 선빈이야 진짜? 핑크해? 이쁘네 오케이 댓글 뭐라고 나와요? 댓글 네, 읽고 있어요 댓글을 어? 여기도 댓글 있네 댓글을? 어? 잘 보인다 스트레이키즈 파이팅 예 학교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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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꽃, 꽃을 많이 봤나요? 홍진이 잘생겼어 여기 우리가 꽃인데 어디 많이 봤나요? 자, 우리 우리 3명 먼저 3명 먼저 갈 때 다른 게임 할 거 다른 게임? 다른 게임 뭐 있을까? 아니, 우리 둘짜리 다른 데로 옮겨 우리 못 찾기 숨자, 숨자 숨을래? 아니요, 미행 안되나? 뭐가 재밌을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옛날까? 해보자, 해보자 오랜만에 해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벽이 없어 언제 오랜만에 본다 벽 할 사람 벽 할 사람 내가 벽 할게 너가 벽 할 거야? 재밌는 거 뭐 있을까요? 팬분들한테 여쭤보자 여러분,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추천해 주세요 이제 수상스키 수상스키 진짜 많이 탔었는데 진짜 좋대 한 번도 안 탔어요 수상스키 뭐야? 그... 보트 이렇게 가면 옆에 이렇게 타는 거 있어요 수상스키 수상스키 아이앤 그라운드 아이앤 그라운드 아이앤 그라운드 아이앤 그라운드 아이앤 그라운드 아이앤 그라운드 재밌지 오케이 해볼까? 알겠어요 우리 아이앤 그라운드 해볼까? 아이앤 그라운드 해볼까? 예스! 아 그 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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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 그래, 우리 그거 해보자 찍스넷 아 그래 아이앤 그라운드 합시다 찍 찍스 찍스 둘 자, 동그랗게 앉아보세요 아이앤 그라운드 동그랗게 아이앤 그라운드 자기소개하면서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 과일로 안타? 그래 그래 나 망고 할래? 네 자기소개 타임 시시 시작 아이앤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딸기 나는 망고 나 덜 익은 바나나 나 덜 익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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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로 하겠어 한글자로 하겠어 두글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우선 두글자로 해 세글자로 해결자이야 거의 약간 랩핑클론인데 벅슨가 벅슨가 벅슨 벅슨 그럼 이곳이 Let's go 다시 할게요 시작 시작 아이앤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바나나 나는 수박 나는 복숭아 나는 망고 나는 포도 나는 창빈 아이앤 그라운드 지금부터 누구부터 시작? 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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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복숭아 가요 지금 해요? 해요 시작 아이앤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창빈 셋 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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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하나 포도 포도 망고 셋 망고 망고 네 잘 벌칙이 안정했어 잘 안정했네 잘 안정했네 Let's go 너 뭐였어? 그럼 너 창빈이야? 아니야 과일 하더니 거의 창빈 창빈이 과일이지 상큼하지 마일로 하기로 한 거야? 상큼한 과일 했네 아니야 아니야 리노가 바나나였어 바나나 바나나 수박 바나나 수박 바나나 수박 가자 망고 꼬도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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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만 해야 되는데 병원 갈게요 아이엠 그라운드 나와부터 시작 망고 말고 갈게 벌칙 정하고 가자 벌칙 정하자 저기까지 뛰어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나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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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게 아니라 걸어갔다 진짜 안 될 거 같아 뛰어갔다가 턱걸이 하고 오게 하자 아니야 멤버 중에 한 명이 공 세게 차서 뻥 날아가면 거쳐서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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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상빛 넷 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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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둘 바나나 바나나 망고 셋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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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둘 복 복숭아 통장 공격하다람이 타는 거 어때 공격하다람이 타는 거 어때 공격하다람이 타는 거 어때 공격하다람이 타는 거 내가 공격했어 공격하다람 공격하다람 이거 멀리 날릴 수 있어 오케이 안 돼 못 차도 돼 배우자면 돼 아니 나 물러서 그런 거 가자 가자 멀리 찼는데 날아가는 도중에 너가 잡는다 형이 선물해 선물 주겠다고 높이 차면 잡을 수 있어요 멀리 멀리 높이 차면 제가 트래핑할게요 바람으로 날려고요 아무렇게 차세요 가볼게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무서웠어? 이거 반드시 트위에이션이죠 갑니다 배우자면 배우자면 안 돼 배우자면 안 돼 배우자면 안 나가 바람 때문에 쓸 수 없다 여기다 몸 묶어서 바른다 다시 합시다 다시 자 그러면 멀리 차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뛰어오기 아냐 이거 그냥 멀리 차기 합시다 이거 놓고 멀리 차면 돼 맞아 이거 그러면 멀린 나갈 수 있겠다 우리 능력한 사람이 하는 거? 여기 여기서 다시 갑시다 여기 애들 오늘 기미가 안 보이네 I am ground 비니부터 시작 cerc 참민창민창민 벗겨 jou 옥순아 하나 옥순아 망고 Bernice 소박 넷 수박 소박 수박 망고 넷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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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ious 빨쳐融 azi 바로 바로 인정 사진 없으신단 말이야 좋아! 좋은 방법 하나 생겼어 이쪽으로 산책하고 저쪽으로 뛰어가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산책하고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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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현이가 다 들고 와 뭐야? 야 우리 이현이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저기서도 게임한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이현이 아 나는 우리 이현이 내가 볼 때 이현이 도와줄 척 하면서 먹을 거 빼고 있어 도망간다 이현이도 그걸 아니까 도망간다 합체 귀엽네 콜라 콜라 다 흔들고 왔어 내 뒤로 콜라 아 잠깐만 오 아이스크린도 있네 어 어떻게 할 이유 자 뜯어서 줄게요 좋아요 도둑바 드실 분 도둑바 야 그냥 알아서 골라 가 도둑바 오 이 날씨에는 저 라면만 뿌리고 올게요 네 아 끓이고 있고 있구나 두리만 먹어도 돼? 한꺼번에 오지 어 오케이 아 저 아이스크림 너무 있다 봐 아 우리 이현이 제 팬분들이 지금 엔젤 굉장히 더운데 아 아이스크림이다 제가 먹던 거여서 안돼요 집에 계시다면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밖에 나와야 해요 걸려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 밖에 나오세요 맞아요 맛있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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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 아임그랜다 해볼까요? 맛있게 드시고 있나요? 먹으면 해볼까? 아우 제가 제가 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고 아이엠 황글라운드 어 이제 이제 있네 발사함 할래? 시우시시작 아이엠 황글라운드 아웃더 시작 복숭아 둘 복숭아 복숭아 망고 넷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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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아흫 나 웃겨서 소형 벌칙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형 형 형 내가 알고있지 자 한 번ians 예 나 수박 자 오케이 아이엠그라운드 시작 남거야 복숭아 I am ground 복숭아부터 시작 복숭아 하나 복숭아 둘 복숭아 복숭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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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넷 복숭아 하나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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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 둘 창빈 창빈 하나 창빈 하나 복숭아 복숭아 넷 복숭아 복숭아 망고 셋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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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넷 잘랐다 리디어 걸렸다 가자 준비됐니? 멀차 멀리 준비됐니? 네 비구 비구도 재밌을 것 같아 비구 비구는요 비구 비구는 멋있어 저기서 축구하면 주워오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지 왜 왜 왜 쓰레기 있는 사람 있나요? 쓰레기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안에 쓰레기 있는 여기 안에 쓰레기 넣자 그러면 먹을 거 다 빼놓고 다 빼놓고 안녕 안녕 이것도 오랜만이다 응 홈런 홈런 하나 더 있네 라면 먹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누가 나 이거 먹고 싶어 여기 있을 거 있겠지? 없으려나? 있을 거 같은데? 있겠어? 라면 라면 모셔오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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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모셔오고 있어 애들 힘들겠다 응 내 건 내가 챙기겠어 빨리 가서 형 입에다 넣어줘 빨리 가서 형 입에다 넣어줘 빨리 가서 형 입에다 넣어줘 애들아 뭐 만들어왔어 뭐 만들어왔어 아이 필릭스 여기 여기 라면 뭐 만들어왔어 뭐 만들어왔어 뭐 만들어왔어 우리 아이언 뭐 만들었나요 맛있는 라면을 꿇어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먹고 싶었어 진짜 먹고 싶었어 우와 이거지 라면입니다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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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우와 맛있겠지 짬뽕라면이 짬뽕라면이 네? 짬뽕라면이 네 짬뽕라면이 와 저희 라면 비주얼 좀 봐야겠어요 우와 네 아직 안 됐어요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맛있어 야 나들 젓가락 하나씩 드디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안녕 먹고 싶은 가방 주세요 약간 짬뽕 과니만 먹어볼게요 나는 괜찮아요 왜요? 밥 먹어? 먹었잖아 저요 난 안 먹을래 왜? 라면 안 먹어 땀날 거 같아 냉라면 먹고 싶어 오 오 오 짠짠짠짠 짠짠 만들어보자 나중에 냉라면을 만들어서 올게요 여러분 예 근데 냉라면 있지 않아? 냉라면 아 그렇지 비빔면 없어 잠시만 이거 해 아 오 쓰레기야 여기 쓰레기 한 오 역시 하니 머리 좋아 하니야 오 나도 같이 먹을래? 야 하니 뭐 먹을래? 하니 뭐 먹을래? 먹어보세요 하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괜찮아 괜찮아 먹을게 생기면 하니는 쓰레기지는 많이 없습니다 하니가 끓인 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되게 꼬들꼬들하게 잘 구웠어 잘했다 잘 구웠어? 아니 라면 좀 잘 구웠어 야 이거 안 먹자 없어? 라면 잘 구워? 라면 잘 구워? 음 하늘 보여드릴게요 하늘 하늘 휴 정말 이쁘죠 저희 애들도 이쁘죠 제가 좀 이쁘게 하죠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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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차에 단마요 라면 먹어요 휴지 있어요 이열 치열이에요 감사합니다 휴지 없네 네 못 먹는 사람은 있어도 한 입만 먹을 사람 없었습니다 와 아 둘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와 맛있는데? 아 근데 먹기가 되게 잘하니까 그럼 가요 어 갈래? 네 이번엔 정색이 정말로 오 안돼 오 글낼 뻔했다 오 글낼 뻔했다 신기하다 아 바로 그냥 안 돼 여기 힘들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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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사람 다 먹어요 고들고들하고 되게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바로 옷을 주방세로 만들어버렸죠? 스테리케이드 아주 칭찬해요 아는 바로 빨아라야 형들 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왜 안돼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진짜 한강에선 라면이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런 그리즈는 처음 보는데 맞아요 저도 여기 여기 바코드 찍고 와야 되더라고요 백 그리고 다음 료 바코드 안 찍으면 그거 우리 추억을 왜 해요 내 디라 아 진짜 여러분 어디 가요? 너도 갈래? 어딘가? 어딘가? 어 나 한강 앞으로 한번 가볼래 어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히 계세요 음 뱃살 뱃살 오 오 오 오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오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이제 시끄러가 그렇게 빠진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있는 게 여전히 살 수 있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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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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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여기가 여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여러분 우와 그 가까이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카메라가 너도 조심해야 돼 대단 있으니까 조심해 성규랑 성규랑 나도 소용해 어? 어? 여기 냄새난다 이거 강냄새나 강냄새 형이 안에 밀어줄게 천연하게 표현한 바라고 원래? 여기 여기 위험해 여기 안 가자 안 좋다? 아니 아 여기 여기 있구나 뭐야 여기 여기 그거 하나 더 있네 물어봐봐 나 여기서 물 수제비 할 수 있어 나 물 수제비 진짜 잘해 물명이 있나? 나 물 수제비 진짜 잘해 물명이 있나? 일단은 올라갑시다 여러분 그래 한강 이제 강도 맞으니 아 물 수제비 하고 싶은데 다시 올라갑시다 아 저기 있다 나도 올라갈게 어? 나도 이거 너무 안 돼 안 될 것 같긴 한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으헤헤 꽃이야 꽃 야 이거 딱 한거지 꽃 꽃 꽃 꽃 꽃이다 꽃 너무 좋아 냄새 한번 맡아볼까? 오! 냄새 좋은데? 어? 냄새 좋다 오! 냄새 좋아 오! 냄새 좋아 뭔 냄새야? 익숙한 냄새야 익숙한 냄새야 어 응 쉲이 플레 воз近 흘리매낸 느낌이야 써워라 툴립 아니야? 툴립 오 왔네 여기 툴립 있어 툴립 툴립 롯바블를 해? 롯바블를 할 때 롯바블를 할 때 아침에만 해도 부끄러워요 네 너무 좋은 석커 어? 안 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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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올리브오가 돼? 너무 뜨거워 안 돼 랩땡 랩땡란 말이야 랩스 랩스 했다 랩땡 우리 페디 거기 상담하실 때 생각난다 맞네 어쨌든 우리 방송 때 이후로 나 항상 처음 오는 것 같아 있죠 나 운동할 때 왔었어 나 그때 스트레이키즈 방송 때 페디 씨랑 리노 형이랑 어 더워 더워 근데 우리 이따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방송하러 아 맞네 우리 방송하러 가야 되구나 근데 방송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있어요 팬사인회도 저희 저녁에 팬사인회도 있어요 일단 만나요 형 이별가 뭐 묻었어? 고생김 비워줄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방송 준비하러 갑시다 맞아요 저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인사드릴까요? 팬사인회도 밥 먹고 와야 돼요 지금 점심 드세요 인사드릴까요? 좀 있으세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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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사합니다 네 자 저희 다 나오나요 왜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만 더 바람 좀 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예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스트레이키즈 이런 날도 좀 더 많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호주 이던데 되게 많이 아 진짜 꼭 놀러와 오늘 좋고 다 같이 한번 가야지 아무튼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스트레이키즈 아웃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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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